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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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맵다. 야 근데 너무 매워서 안 되겠어. 너무 매워서 안 되겠네. 이건 고추 아니에요? 어. 오케이, 삐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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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같은 건가 보다. 스파이씨? 스파이씨? 오! 그게 고추라고? 먹어본다고? 오빠, 메롱이 배울 것 같은데. 오빠, 메롱이 배울 것 같은데. 스파이씨? 스파이씨? 오와! 하하하하하하 오와! 하하하하하하 엄청 걱정하시는데? 오빠, 괜찮아요? 야, 사. 엄청 매워. 먹을 수 있어, 이거? 야, 사! 와, 이거 먹을 수 있어? 먹을 수 있어, 이거? 하나 먹어볼래? 너 매운 거 잘 먹어? 저 맵찐인데? 매운 거 잘 먹어? 아, 형 땀 봐. 야, 땀 봐. 나 지금 비 오듯이 나고 있어.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먹었는데 땀이 막... 오늘 형 기분 좋아지지 않아? 야, 이게 덜 매운 거. 우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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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. 근데 너무 맵다. 야, 근데 너무 매워서 안 되겠어. 너무 매워서 안 되겠네. 우와... 한 청양고추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거 같아. 우와... 우와, 이거... 와, 너무 슬퍼. 아, 이거 형아 아파. 울었어요, 저는. 저 진짜... 저 매운 거 잘 먹어요. 저 매운 거 좋아해요라는 말을... 고민돼요. 저 한국 가서 진짜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저 진짜... 와... 와, 세상 그렇게 매운 고추 처음 먹어봐요. 진짜 여기가 얼얼이 아니야. 그러니까 거의 마비였어요. 누가 자꾸 내 혀를... 누가 자꾸 내 혀를... 계속 져.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작고 매운 고추는 분명히 요리에서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이런 것들은 되게 식감을 팍 올려주거든. 한국 사람한테는, 특히나. 은... 거짓말이 falcon beauty. 한국 사람한테는 나의 혀를... 같은 경우는 좀 더 Diversit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